군이 위천에 목골 잠수교 인기 많은 그곳 벌써 덩어리 한두 수씩 해놓고 있습니다. 아무도 들이대지 않은 곳 수초작업을 하느라고 개고생했답니다. 고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하루 더 지내. 고기 고기 어디갔어 박조사님. 목골 잠수교 안에서 그렇지 고기는 계속 나옵니다. 할 때마다 계속 나와. 고기가 나오거든요. 목골 잠수교 두 개 차를 대고 갑니다. 걸어가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. 네 오늘은 7월 23일 토요일 목골 잠수교에서 활동 중인 박조사님 한 수 이박 진행 중 또 윤조사님도 한 수 진행 중 또 다른 조사님은 두 수 진행 중